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는데요. 예전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뀐 경험이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믿음 가져가도 될지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하반기는 돼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반기 중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라 서버와 PC 등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데다 세트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PC용 디램의 지난달 말 기준 고정 거래 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반도체주에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며 메모리 호환까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SK증권은 최근 삼성전자를 두고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디램과 랜드, 파운드리 이익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9만 원에서 9만 8천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투자증권 등도 올 들어 10만 원대로 높였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또 SK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디램 공급 초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5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30% 가까이 올려잡았습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가 업황 둔화로 7만 전자까지 추락한 가운데 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여전히 산적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올해 들어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품 및 장비 공급 리스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같은 시장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외 대형 신규 투자부터 기업 인수합병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우입니다.